뭐예요? 뭐야 이거 뭐야. 도전! 이쪽으로 주지 마. 도전 안 해쳐어. 야 도전 안 해쳤어. 야 우리 진짜 잔머리 껌수 진짜. 주파를 받지 마라고. 형을 떠내야 돼요? 아니 아니. 너무 심각하다 야 없는 거 할까? 이번 달방 보면 진짜 바깥겠다 우리 아 진짜 너무 못한다 아 재밌었다 자 이건 저녁 당번 정하기입니다 오 야 이렇게 걸린다 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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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지 봐봐 걸리잖아 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니냐?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네 야 점점 더 떨어지는데? 룰 다시 설명해 봐요 형 일단 가위바위라 해서 순서를 정해 진상 1번이야 그리고 불려 그럼 내가 주황색 나왔지 그럼 주황색을 뽑아 내가 뽑았을 때 떨어지는 원숭이를 자기가 가져가 어 오케이 근데 그 원숭이가 많이 떨구면 그 사람이 지는 거야 오케이 뭔지 알겠지? 쉬워 쉬워 자 이거 먼저 하는 사람이 근데 불려 거네? 먼저 하는 사람이 불려야죠 가위바위바위라 진상.. 진상 오른쪽 조 가위바위보 저 나부터 하면 돼 오케이 나 꼴등 있네 자 이거 지면 저녁 당번이에요 원숭이를 가급적 덜 떨어트려야 돼요 야 우리 뮤비 나온다 아 나이크로 하나도 똥똥똥똥똥 야아 아 앗 더 아 아 throne 이라뜬 좀 더 신기한거 같아 아 응력이 더 처리하고 하지로 가야 되고 뭐 아주 한번 건드리는 2 한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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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아 2 5 5 4 펄 거 자 소스 에 아하 처음에 당분 강의는거 원장 뭐 어 가게 주가가 굉장히 중요 졌어요 광세 약에서 이제 초색 보면 큰일한다 이제 속셉을 얼마 없다 근데 내가 촉색이 안 걸렸죠 아 부동색 위험하죠 부동색이 어디 위치는 위험해요 아 만들어서 잡았어요 아 잘 잡았네 야야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은 은이었습니다 좀 더 부추어 3 잡았어요 보기요 한데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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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built in dms 아 이재字 이에요 아 이게 제일 신기하게 tote. 뭐 보면 자 사 왔어요 잡았어요 러서 그 낙장 부인 거예요 꼭 아직 안 끝났어요 뭐야 어 치고 동물을 마련에 아 모르는 거지 그 때는 이제 한 2개 떨어져 있어요 1адно 떨어졌어요 1 떨어져 1 떨어져 네 아 오 다음 초록색 자아냐 다음 초록색 청하 아니예요 3만 받네요 속에 걸리면 아 아 자식이야 이제 얘를 딴 데는 거니고 요렇게 사 버그 쓰는데 아 아 아하 더 많이 있으실 으 뭐라게 앞이 있었는데 음 아 좋아 야 그래서 마찬가는 기재 한바일 한번 تع 진짜 어 저거 MC 아이 대표 써있어 5 어느 BU Peng 다르다가 거를 되어 볼 또 scatter 이 시간 끝났어 총 Sach 걸리면 난리를 이수감 너리 얻는가 넌 또 한 번 5 아 다음 프 khu Technical 이게 뭔가를Do자 세 번 정도 부황색이다. 세형이 아무것도 안 받았어. 야 이게 뭐야? 가능한 가격이야? 분홍색? 어 잠깐, 분홍색 괜찮아. 하나야 하나야. 하나면 뭐.. 부황색이다! 빠셔! 형 건들지 마, 건들지 마. 야! 좋아! 오케이! 되게 재미있게 게임하네, 이 친구. 오! 오! 맞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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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냐. 초록색이다, 맞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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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석 걸린다. 오! 오! 예전에 버그 쓰는데 너희 캡치 샀지. 형이 안 봐, 형이 안 봐. 형이 안 봐.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간다, 간다, 간다. 이 몰라요, 이거. 지금 1등이야. 잡음 끝, 잡음 끝. 명색이 좋은 것. 명색이 좋은 것. 와, 그냥 수고했다, 갑자기. 고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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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다. 야, 요리 어떻게 해요? 우와! 우와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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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주황색이 나오고 있네, 제발. 주황색이 걸려야 돼. 주황색이 안 걸리면? 초록색! 어,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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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와! 걸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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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야, 동생이 걸릴 것 같아. 공공이 하나 똑같은데. 형마의 골주로 가는 지름길인데. 형, 나랑 하나씩, 동생이 걸리면 진짜 웃기겠다. 동생만 걸리면 좋겠다. 아, 좋아. 초록색, 초록색. 난 완전 리액션을 왜 이렇게 좋냐. 그러니까 오늘 그 게임이 신난다, 여기. 여기. 귀엽네. 애기가 너. 애기가. 구동색아. 그게 알아야. 애기가 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두 개만 뽑아. 이건 두 개는. 정말, 축구한다. 조수도 한 번 뽑아 조금. 여기서 내가 부흥세만 걸리면 되잖아. 아니, 저쪽도 다luk, 야. 여긴 가져야. 그럼 네가 성함하 금융세일 걸릴 수 있는 명령이신데.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부흥세 않는 게 안 나오실 수 있어. 그럼 대로 가게 내수요. 근데 이거 걸린 사람 그냥 무조건 꼴등이야. 이거 걸린 사람 무조건 꼴등. 설마? 설마? 정성이 없는데 진짜 잘 나온다. 설마 나까지 와? 뭐냐? 뭐냐 진짜? 저? 저 왔어요. 아 미안하다. 분홍색이다. 아 초록색이야. 야 너 분홍색이야. 야 너 분홍색이야. 와! 펀벅대 전장국. 전장국 좋아요. 자 얼음 가졌나? 자 전국에 빠지시고요. 야 전국 축하한다. 왜? 나도 해야지. 아 얘도 하고 만약 너 7등 또 걸리면은 네가. 내가 한 명 뽑아야지. 네가 한 명 뽑아. 얘 갑자기 이렇게 다. 펭귄 때리는 거 아니야? 오케이. 양심 양심적으로 할게요. 자 아까 누구부터 왔지? 나부터가 정국이. 정국이. 이거 두 개. 흰 색깔 두 개를 뽑아주고 왔어. 한 개. 한 개. 한 개. 야 이거 세게 치면 얘도 막 움직일 수 있네. 어우 시쇼. 하얀색 하나. 하얀색. 만들어진 거야. 뭐야 뭐야. 야. 너 수정증이 있니? 와 시쇼. 와. 와. 진짜. 하얀색 하나. 오. 어쩔 수 없어요. 나 무조건 두 개 걸린다. 두 개 다. 나 죽었다. 나 죽었다. 나. 나. 와. 대박이다. 진짜. 야. 이거 잘못 건드려도 떨어진다. 두 개. 이상하게 두 개. 오오오. 우와. 대박인데? 와 우리 형이 건축공학과다. 형이 건축공학과랑 형이 모든 거야. 흰색 하나. 남준이는 위험한데 지금. 하얀색깔이야. 뭐냐. 오. 미안하게 생각한다 얘들아. 그냥 오히려 세게 쳐야지 빡 사라질 수도 있어요. 아이 그거 아니야. 오케이 됐어 됐어. 잘했는데? 긴 새. 가장 멀리 있는 걸 친데. 그렇지. 뭔가 균형의 문제 아니야 이거? 하나 하나. 진짜 하나. 오오. 위험하다. 위험하다. 오오. 오케이 두 개. 야 남준이다. 고생했어. 물리학적으로 접근하자. 지금 이게 새 거라서 이게 지금 고정 게 있어 완전. 큰일 났다 남준아. 고생했다. 고생했어. 이게 새 거라서 완전 고정 되겠어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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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 탈출해. 쟤 완전 완전 고정이다. 야 골라도 얘를 고르냐? 남자 일으키지 말고 끝을 잡고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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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믿어봐요 진짜. 안 떨어질 거라 생각하나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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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잠깐 그건 아니야. 나 이미 터치했죠. 남준이 형 밥 어때? 남준이 형 밥 맛있어. 하나씩 먹어요. 파란색 하나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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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진짜 잘하네. 너 해봤냐? 여기서 쉬어가면 나 해구나? 아니네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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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이거 이거 이거? 오. 떨어져. 이게 헤비 건드렸는데 헤비 건드렸는데. 안 떨어져요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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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싸워요. 말해 싸워요. 세형. 세형. 저녁 당관. 저녁은 나다. 자유시장. 감사합니다. 주민이 형. Let's get it. 이런 거는 먼저 안 한다고 쉬는. 놀고 나중에 하는 거야. 아휴 좋아. 뭐야 에어컨. 오. 오우. 잘하는데? 오 진영 거의 뭐 어떻게 쓰려고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냐. 맞았어. 아 끊는다 이제. 야, 뀨 한 판 하자, 우리 오케이, 콜 아, 다 되었다 완벽한 시다 베이징 올림픽 갈래요, 동계 올림픽 갈래요? 동계 올림픽 가야지 아, 이런 데다 행운의 편지 써야 되는데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, 이거 써야 되는데 뭐야, 벤쿠버야? 아, 형 이거 했었어, 형 달리기가 되게 재밌어 야, 그 컬링 없어, 컬링?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안 가자 나는 잔다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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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무슨 소리야, 이거? 운동하나? 너 아직도 쓰고 있냐? 얼마나 길게 쓰는 거야? 연풍이야 시 맞냐? 긴 시도 있죠? 동계 가운데 들어갈 것 같은데? 와, 들어가냐? 더 들어가, 더 들어가 와, 들어갔다 와, 완전 가운데다 우와, 대박이다 자, 너무 이제 수비 돼야지 아, 약하게 던져가지고 가금리다 소통을 막아버리 네 그러다 맛있겠는데요? 야, 고기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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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아간다 미션액이야? 당연하지 에이미 가자 아, 너무 쎈 밀착했어요 그래서 완전 밖으로 밀착했어요 저것도 밀착해야지 약간 옆 사선으로 해야지 그렇지, 그쪽이 약간 비싸 비스튬이 걸치게 해줘야지 그래서 아, 으흐흐흐흐흐흫 그대로 오른쪽으로 뽑고 주워 딱 오오 종과,KEY아가 제 편은 아니었던거네요 누가 펜고 아니야? 내가 볼 때 치고 박고 싸움으로 가면 100% 마지막 사자가 이기지 이러면 치고 박고 싸움으로 가면 안 돼 이 정도 빠는 가야 돼 이제 볼 몇개 남았는데? 두 개 저 딱 충고하여 어? 안가네 자, 종과, 이제 시작이야 오른쪽 비스듬이 맞춰, 오른쪽 비스듬이. 그렇지 거기다. 더 멀리 날아가서. 아니야, 내가 좀 더 안쪽으로. 지민은 가운데에 꼬리는다 그냥 꼬리시키면 되지. 형만 믿어, 형만 믿어서. 뭔지 represent, 졸다든지? 이게 잘 안 돼요. 지민이. 살살, 지민이다, 살살. 아, 지민아 너무 같다. 에헤이. 이거 지민이가 이겼어. 아니, 내가 저로 밀쳐놓으면 되지. 그렇지, 너는 무조건 밀쳐야 돼. 야 와 그냥 가운데 막 살아가 안대로 한 번으로 다음으로 딱 아 아 아 한계가 진짜 실제로 저 거리를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때 뭐 이렇게 뭐 또 걸 아 그런거 친구예요 뭐 아이디어 가야겠다 당 빵점 그 팀이 롱 어디야 너 어디야 너! 막 갈라! 얘 니 잘한다. 이거 엄청 차이나프네. 아니 이쪽으로 꼽혔잖아! 아 안해. 하... 지금 포켓보단 도전한다. 꼴부 아니야 이거 꼴부? 오.. 왜 이렇게 잘해?! 형 우리 돼지고기 라면 만들래요? 아까 비이면 얻었나? 아니야. 진짜 재밌는 거 옆에 놔둬요 저요 갔다 오는 걸 누가 여기 가깝냐로 해가지고 1등이 골등 때리기 네 저거 일로와 오케이 딱 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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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포 말고 이거 콜? 보기 쫙 먹게 할래? 좋아 좋진 않네 콜? 래쉬가 돼 있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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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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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맙다 야 정국이 졌어 정국이 졌어 야 이거 모르는 거 아니 선생님 이건 가위보 해야 돼 아니 저거 여기 봐봐 진짜 이건 내가 이겼어 봐봐 이거 봐봐 아니 다 중앙으로 하면 넌 어디로 놔? 건들지 마 이제 건들지 마 모르는 거야 태형이 나와 태형이 나와 태형이 나와 어 지금 건드려라 건들면 나야지 아 잠깐만 이거는 아 왜 그러면 아 이게 두 개 다 나고요 그냥 그냥 아니 진짜 다들 이럴래야 어디 갈 거야 야 손 내지 마세요 그냥 손 내지 마세요 가위보 순서 정하게 하자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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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야 야 그리고 때리고 웃으면 그 사람 맞게 아 맞아 웃으면 그 사람 맞아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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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게 칠 것 같은데 야 웃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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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우와 우와 오케이 아 야 졌지 이거 나지 이거 와 와 와 1등 정국이 꼴등 호비어 야 승부 승부할게 야 굳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벌칙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고 있네 우리 이거 웃은 사람 맞아야 된다 웃은 사람은 맞은 사람한테 맞아야 된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네 후 잠시만 자 내려라 자 지금부터 웃으면 우는 사람 맞아야 된다 준비 시작 왜 야 이거 안 이거 야 이거 일단 일단 다 입어놓자 야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너 이쪽으로 내가 웃는 사람 본다 이렇게 잠시만 아 자 힐 힐 힐 힐 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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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라고 빨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이제 안 왔을 것 같아 시작 시작 Flint 여태 흠 ouve 여태 또 빛 아 넌 누룩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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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넌 누룩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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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저기요 밥 만들어야 돼요 저기 몇 시야? 8시 8시 7시 오실 거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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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일어났어요? 일어났는데? 응 오늘의 고기 굽는 담당 제이홉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재료 가장 중요한 재료 오겹살을 가져왔고요 우와 슈퍼 진짜 잘 구웠다 나의 슈퍼맨 난 슈퍼맨 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서 여섯 개 400ml 24 2.4L 하고 이제 400 400 이니까 500 보다 좀 더 안되게 완벽해 축제를 년은 저는 저는 익혀졌습니다 어 오른쪽 제품구나 샘블로 끓여야죠 레츠게리러 오 불이 불이 화끈한데 이거 와 부쳐요 부쳐 지금 아 형 밖에서 끊고 있었던 거에요 대박이다 오 이거 부치는데 지금 우와 야 연기가 뭐 싸우는데 전을 나눌 때 수프를 먼저 넣는 편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물 끓기 전에 수프를 미리 넣었어요 오 얘들아 얘들아 이거 더 줘도 될 거 같아요 오 야 물이 막 빠여야죠 물 다 오르고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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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 죽었어 오 전혀 안 죽었는데 고추장이랑 쌈이랑 이런 거 해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야 이제 좀 써야 될 거 같은데 슬슬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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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위 좀 둘 셋이 안 하고 시작한 거예요? 어? 하 진짜 미치겠네 얘들아 다 같이 가자 가위 있냐 가위 도와주는 거야? 아니 조용히 가위도 없을 수 짱 이런 거 우리가 정책하라고 여러 개 나오면 이거 많이 돌려야 되지 두 개씩 해서 몇 분 하라고 써있어요 4분 30초 두 개 야 또 멤버들 이렇게 또 도와준다 이런 멤버들 없습니다 네 아니 형 가위도 없이 고기를 꾸면 어떻게 해요 고기도 네 지민아 형이야 옆에서 같이 잘라줄 때 거 같아요 탈 거 같아서 고기가 오 지금 거의 막 고기는 다 익었어 지금 아니 거의 다 안 익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다 배탈 났으면서 아 뭔가 그 넣을 거 없나? 뭐 청량고추 이런 거 없죠 우리 그 쌈, 쌈채에서 고추 없었어요? 어 없었어요 양파랑 마늘은 있대 아 라면을 양파 놓으면 안 돼요 그 일식, 일본 라면 아니면 밥 어디 있어 우리? 하고 있어 남준이가 하고 있대요 쟤는 저걸 저렇게 열어서 돌리면 어떡하니 헐 내가 할 걸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런 친구들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세상에 누가 밥 돌릴 때 이렇게 돌리면 아 뜨거 뜨거 마지막, 마지막 초벌 들어갑니다 아 막벌? 맛, 맛버름도 뭐해 야 내가 볼 때는 야 그때 고기랑 다르다 얘들아 바짝 익혀줄게 왜요? 심심해서 났어요? 아니 그럼요 애창인이 어디서 따라와 저거 들고 따라가라고 저거 파 들고 따라가고 상추는 안 들고 와야 돼 우리 놈은 그냥 덮어놔야지 이거 소까지 익었죠? 다 익었어, 먹어왔어 내일 또 다 배탈, 다 같이 배탈 나면 웃기겠다 아 저희 못 믿어요 바짝 다 구웠습니다 어 이번엔 진짜 바짝 구웠어 밥, 밥은 돌리고 있는 건가? 밥 다 돌려서 돌렸어 밥 구기 쉽겠다 이거 하고 있어? 밥 다 됐어요 그래서 끓는다 이거 너 외로워 보여서 일단 왔어 돈은 안 내려오는데 자식 형아 좋지? 아 나 인마 오 잠깐만 이거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뭐야 뭐야? 뭐야? 감사합니다 야 소세지를 옆에다 해놔서 살짝살짝 굽는 건 어떨까? 그럴까요? 오케이 메인 불에다 놓지 말고 그냥 열기만 살짝살짝 하는 데다가 오케이 오케이, 의견 접수 되게 센스 있게 또 크아 크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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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뚜껑을 열고 라면을 딱 끓이면 좀 맛있다고 야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채요? 고기 형 고기 상태집 어때요? 얼마나 되고 있어요? 잘 끓고 있어 거의 다 됐어요? 응 라면하면 전전공 아닙니까? 라면 끓일 때 팁 뚜껑을 닫고 끓이지 않는다 방금 닫았잖아 아니 그건 기초작업 막바지 닫고 끓이지 않는다면서 도중에 왜 뜨거라 쌈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숨이 잘 안 죽나봐 숨이 잘 안 죽나봐 오지민 밥 왔어요 밥 드세요 오케이, 굿 형 쉬세요 아 오늘 마시세요 맨날 요리하니까 오우 야, 미안해 미안하다 완벽하나 이제 뭐 어우 깜짝이야 어 워력 겁니다 뭐죠 오기 저 완벽에 이거 나중에 어떤 짧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암 마 뭐 가요 차 나무 젓가락 필요하신 것 같게 어떻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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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t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에 다 이게 자 이거 봐 이거 참 뭐 싹com 4 그럼 말까 자자자자자 이거 하고 먹겠다 아 너무 맛있다 라면 역시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달라 야 후방 고기 찐미야 맛있다 야 감사합니다 아 라면 역시 6개 안 돼? 우리 14개 끓여야 돼 1인당 2분씩 하니까 그 방법이 있었네 역시 생각의 전환이 이거 설마 숟가락으로 하고 있었어? 네가 하는 거 보고 조심하십시오 내 아버지 소금 다 튀는 거 아니에요? 응 다 봐야지 보름달 아닙니까? 살 예쁘다 살이 차 오른다 이만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밥 드신 거 맞습니까? 하나씩 싸서 감독님 입에 넣어드립시다 어떤 감독님 표현을 제일 잘해주시나? 자 태형이 진영 출발 안 하신 분들 빨리 한 번씩 해드리십시오 내가 간다 저 봤어요? 저 쌍따봉을 이루었어요 쌍따봉에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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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아 너 괜찮나요? 아 형 원따봉 원따봉 나 쌍따봉 안 드신 감독님들 이야 뼈 없죠? 왜 왜 왜 왜 뺏어 뺏어? 아니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에이 원따봉은 안 드신까 밥 드셨나요? 오케이 다 드셨어 아 잘 먹었다 진짜 어 씨 안 썼다 아직도 안 썼냐? 너 뼈 다 썼을걸? 아 진짜로? 응 진영이 잘 썼을걸? 없었네 하이바바바받까? 하하하하하하 달려라 방탄탄 아 신나는 노래 뭐 없나? 신나는 노래 뭐 없나? 아 신나는 노래 뭐 없나? 아 신나는 노래 뭐 없나? 아 나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황금 전성구 달려라 방탄 하하하하 웃어? 하하하하 배우땐 장미꽃 하하하하하하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리나 나 또한 두렵고 내 머릿속 서랍장 가장 깊은 구석에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일곱명의 씨가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